네 오늘은 컴퓨터 활용 수업 하시는 선생님들께 귀여운 프로그램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판서 프로그램인데요. 여기 이렇게 스크린보드라는 프로그램입니다. 인터넷에서 검색하실 수 있고 그냥 바로 실행이 되고요. 밑에처럼 메뉴가 뜨는데 맨 왼쪽에 모드를 누릅니다. 모드를 누르고 그 다음에 바로 판서가 가능해요. 어느 화면이든 컴퓨터 화면에 이것도 이제 글씨 쓰는 것도 점점 이제 늘어질 수 있겠죠. 근데 이걸 다시 누르면 이제 그냥 마우스 모드가 되고요. 저장도 가능합니다. 저장도 되고 있는데 화면이 이렇게 캡쳐해서 저장도 되는 것 같고요. 아주 간단해서 그렇습니다. 다시 한번 모드를 누른다. 색깔도 뭐 고를 수가 있어요. 이 펜도 형광펜도 가능합니다. 형광펜도 가능하고 좋은 프로그램이어서 지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